사과주스같은거는 뭐 사과주같은거는 뭐 또 추가해야되겠지만 아 드래그에서 집이 져지나? 보자 예스 오 좋아좋아좋아좋아 와 막 올라간다 오 좋아좋아좋아 잘 살고있구만 야 진작이렇게 할걸야 돈 들어오는거 봐봐 이빠야 들어온다 돈이 막씨 이빠야 들어오네 진작이래 할걸 어 여기는 난민촌이 아니고 농도촌 어 뭐가다르냐구요 어 자들은 그래도 어 인민중의 최하급계급이야 어 그래도 인민은 인민이지 최하급계급일 뿐 좀 많이 확장해놔야겠다 됐어 일단은 아마 사과주가 물량이 딸릴꺼야 그럼 요 사과주 확장해야돼 일단은 여기는 돈 한번 쭉 끌어올꺼니까 연장 연장 챙겨서 어 저쪽으로 넘어가 연장 더 챙길까? 가좋아 어 저기는 이제 어 저기는 이제 C랭크도 아니야 저기는 거의 D랭크야 사과주는 일단은 그 뭐냐 본국을 계속 이송시키고있어요 어 사과주는 이제 본국에 이제 어 이제 거의 어 이제 납부하는 용어를 이제 캐고있기때문에 아직간은 델 문제도 안생기고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문제가 언제 터질진 모르는거죠 어 사과주를 본국에 이제 뭐니 납부하지 않으면은 여길 없애버릴겁니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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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딱해서 어 탁 지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걸 이어서 저까지 오케이 어 사과주를 상당히 많이 생산해서 어 저기 이제 먹고사는데 아무 문제없대 어 돌려놓고 오케 딱 이까지 아니다 이까지 뭐야 나무가 없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세금 들어오는걸로 우리는 일단 먹고살졩돈대요 어 세금 들어오는걸로 먹고살졩돈대 야 기암 여기서 나무도 좀 더 캐가 넘겨라 절로 수도는 자원은 자원은 많아 하도 위성도시가 많아갖고 어 수도는 지금 자원은 풍족해 어 절대로 멸망할정도가 아니야 어 남아둬라 커피도 좋아 커피도 괜찮고 갑시다 어 정신가 수련의 방으로 떠났구만 어 저거는 그거야 아우지야 어 세뇌의 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그대가 뭘 잘못했는지 세뇌의 방에서 잘 기억하도록 하라 어 세뇌의 방으로 들어갔구만 아 그대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그 방에 있는건지 어 생각하도록 하라 아 저게 그냥 반숙청이지 탈출시도요 하면 숙청당해요 예 저건 이제 어 이제 자기가 이제 뭐냐 잠만 이거 드래그로 하면 된다고 드래그 옛날에는 되었었는데 왜 안되지 안되네 어 드래그 안되네요 옛날 되었었는데 왠지엔 막 도는데 고양시 혼자 어우 대사천명 대사천명이라니 아주 훌륭하구만 세금 내놔라 농로의 도시 낚시를 하라 아 크아 농부의 도시다 농부의 도시 사이파님 어서오세요 여기는 농부의 도시 어 말그대로 세금 납부하는곳 자 세금 내놓으세요 아저씨들 좋을말 할때 세금 내놓으세요 험한골 보이지 말고 오케이 아 죽기싫음 세금 내놓으라우 굳이 내가 화낼 필요없잖아 좋은말 할때 세금을 빨리빨리 납부해서 공직 국가유공자되라고 그럴리는 없지만 됐스 짜잔 야야야 대사가 또 건망져졌다 또 뭔데 또 뭔데 이거 야씨 영원행 진주목걸이 때릴까 야 진주로 맞아봤니 와 극혐 진주목걸이라니 미친거 아니야? 완전 돌았구만 진주라니 이런 미친 도대체 진주를 어디서 구해 미친거 아니야 진주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여 배사가 아주 건망져졌구만 야 진주목걸이로 맞아봤니 혹시 안맞아봤지 안되겠다 저거 맞자 쫌에 맞자 좀 신나게 맞자 진주목걸이로 맞아야겠다 신나게 맞아야겠다 농담이 아니고 신나게 맞아야되 이건 혼나야된다 워세션 흠흠흠 워어어어 제국주의가 들린다 일해라 노예야 워어어어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어 BM주의가 들리는구만 자 현재 국민 어 백어머니 인민 2800명 좋습니다 나쁘지않구만 잘먹고잘살고있어 자 빨리 더이상 요해 임마 어 빨리 일 일하란 말이야 시간이 없다 서두르라 서둘러라 서둘러라 으아 크다 저 여기도 이제 좀 장식을 해볼까 한 번에 원래 쭉하는거 있었는데 뭐였지? 뭐였더라 이게? 한 번에 쭉 드래그하면 됐었는데 원래 뭐지? 한 번에 쭉 드래그하면 원래 됐었는데 미리요 걱정하지마 어 만들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일단은 여기부터 좀 정비좀 하고 지금 새마을 어 새마을 노래가 들리지않는가 이것이 바로 중세판 새마을운동노래라고 어 다 뜯어고치고 있어 이것을 전부 뜯어고치겠다 자 자 팬클럽 감사합니다 컨트롤이요 컨트롤러 나 안 뜯더라고 왜지 모르겠네 어 뭐야 누가 감히 여길 사버릴까 보자 일단은 밀을 어 밀을 위하여 어 농도를 늘려야겠구만 이동 아니야 아니야 좀 더 싣고 가라 가자 어 일단은 우리의 새로운 섬을 위하여 저기로 가 저기 가서 밀을 생산시작해 야 역시 어 농도마을이 하나였으니까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구만 보통 훌륭한게 아니구만 보자 자 자 나무꾼 막상 이빨이 지어 나왔으니까 배요 배 조선소 오케이 조선소는 어 조금만 있다가 한 템포만 쉬다가 할께요 아직 조선소까지 지을 짬이 아니야 어 한 템포만 쉬고 조선소는 한 번 더 지을께요 자 과수원 저 정도면은 아 그래도 줄어드네 식량도 좀 부족하고 이 정도만 확장해도 되겠나 어 세금용마을 와 근데 사람 많다 여기도 꽤나 많이 살고 있다 하지만 뭐 수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여기는 자 여기가 바로 자랑스러운 수도다 근데 수도가 더 적게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이상한데 어 수도가 더 적은 것 같은데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한데 어 수도가 그니까 좀 고유층 사람들이 많이 살았서 그렇지 공격적인 사람들은 더 적은 것 같애 그렇죠 더 적은 것 같죠 좋아서 새로운 새로운 식민지다 자 새로운 어 뭐냐 식민지가 건설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쿨하게 농장 지어서 어 본부로 보낼거에요 됐어 됐어 어 밀농장 어허 진짜 온리 밀농장 밀가루도 여기서 다 제어할까 아니야 밀가루는 저어서 제어하지 말자 어 이어서 그냥 이렇게만 대충 해놓고 됐어 움직여 좀 작게 마을이라도 좀 읽어볼까 어 좀 작게 어 좀 작게 어 좀 작게 마을이라도 좀 읽어놔야겠다 어 좀 보는 눈이 좀 있으니까 어 좀 작게 작게 그렇게 크게 말고 작게 작게 뭐 집이나 몇척 지어놓든지 뭐 마음대로 어 좀 쪼맨하게 어 좀 마을을 대충 읽어놓고 아닌데 쪼맨한게 아닌데 지금 왜 난 계획도시를 짓고있지 갑자기 아니야 참아 뭔 갑자기 계획도시를 지어 참아야한다 뭐씨 갑자기 뜬금없지만은 나는 왜 갑자기 계획도시를 설계하고 있지 미쳤네 여기는 이제 안 잘하는구나 됐어 이정도만 살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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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다른 무역을 준비하라 이제는 그냥 선방 하나를 늘려야겠다 어 선단이 이그갖곤 택도 없을거같아 하나넘 늘리자 동방제국에 최신 전함을 가져와라 아직 안되는구만 기다려 돈이 벌리니까 숨통이 좀 트이네 어 돈이 좀 벌리니 숨통이 좀 트이네 어 30개 모이면은 이제 그거 간다 근데 와 여긴 또 불타고 있는거지 보자 일단은 또 조공할 어 조공품 사러 갔다가 좀 작나? 어 우리 이 도시가 좀 작나? 좀 더 크게 할까? 좀 작은거 같기도 하고 하나 둘 셋 넷개 더 늘리면은 수위현상 때문에 난리날거 같은데 뭐 괜찮겠지 어찌됐되겠어 늘려 어 수도가 이래 사람이 없으면 되나 어 이게 보는 맛이 있단 말이야 보대가 나야지 원래 이런 게임은 보대가 나야돼 보대가 지어! 막지어 그냥 어 비엠의 이름으로 송포하니 막지어라! 어차피 뭐 수도는 다른데서 조공을 바치니까 어 장원이 남아돕니다 어 다른데서 어차피 수위폐가 날라오는거기 때문에 막지어도 전혀 무관해 여기는 이쪽 장원이 아니니까 어차피 어 막지어도 좀 있으면 또 조공해오기 때문에 어 지어라아 됐어 이정도면은 이제 정말 수도같지 어떠해 이게 진짜 수도같지 않나 아 정말 수도같지 않나 짠! 이야아아아! 못지? 어 정말 수도같지 않나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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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아아아아아! 멋있다아아! 하하 하하 뭐시죠? 마음에 듭니까? 위성도시 한번 봐볼까? 아, 우리의 위성도시 어, 위성도시 어, 우리의 위성도시 아, 위성도시도 빡! 시게 움직이고 있네 빡! 시게 어, 식민지 요취 이게 수도하고 이게 틀린거야 어디서실 수도하고 비교를 해 수도는 원래 절대 존놈이야 여긴 수도라고 당연히 틀리지 수도는 말입니다 원래 절대 존놈이에요 까불면 안됩니다 자 이빠이 이빠이 현성우를 보는거 같구만 아랫마을잼 여기는 이제 수도를 위한 상아조 생산라인 야 진급시키지마 조선서부터 짓자 야 석영이 부족하다고? 왜 또 석영 아 많잖아 서둘러좀 일해라 노예야 시간이 없다 빨리빨리 일하란 말이야 야 4만원 돈 넘친다 지금 대성당이가 기다려봐 어? 아기까지 시간이 남았어 대성당 곧 지을거에요 안그래도 지금 대성당을 지어놓으면은 야들의 거의 모든 욕구가 확 찬단 말이야 자 동방제국의 조선서 건설 이제 우리도 대항의 시대를 한번 찍어보자고 함선을 준비하라 이재부터 세계정복을 준비한다 아 아 봐요 대비엠시대 일단은 간단한 무역선을 하나 만들어서 일단은 써먹을꺼야 밧줄이 필요하구만 밧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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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는가 빨리 생산해 빨리 시간이 없다 서둘러라 더욱 강크리하게 일하라고 연장 없단다 연장 이빨에 만들고 막지근해 트리피코는 제가 생각해봤는데 트리피코는 뭔가 좀 부족해 내가하기에는 뭔가 좀 더 부족해 난 좀 더 강크리한게 필요해 뭔가 좀 부족하더라구요 그래갖고 트리피콜 안합니다 안그래도 트리피콜을 할까 이제 베이..이거 뭐냐 아노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트리피코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 아노에 비해서 어 큰 의미를 못 느끼겠어 뭐해 봐 물이 없다 이따 물 또 풀면 되지 그래서 저는 아노를 합니다 아노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인디고 농장 야야야 시설을 늘려 시설을 늘림듯이 와씨 힘들게 왕왕하고 있어 시설을 늘려라 자 시설을 좀 크게 늘리고 자 여기서 하나에서 쫙 오케이 여기도 건설재료 부족 뭐야 나무를 데려가라 와아 수도에 나무가 넘치는구만 자 빨리 찍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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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강하여 엄청 커졌어요 어 여러분 생각보다 더 커졌습니다 뭐이거 커피 야 잠만 융단이 부족하잖아 야 융단 생산라인 뭐하는거야 빨리빨리 만들라고 빨리빨리 만들라고 일단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여기서 어 밀가루까지 들고와 어 중요한 밀가루를 들고와서 어 포트로 뭐해 포트로엘에 전부 갖다 놓는걸로 어 빨리빨리 음식이야 아 일단 이걸 야가 야가하면 안되는구나 니가 해야되는구나 일단은 이거 융단은 팔지말고 보자 스읍 무덥선을 하나 더 해야겠네 어 오케이 됐어 밀 밀 왜왜왜왜왜 아 가득 찼다고 기다려봐 풀어줄게 어 풀어줄테니 기다려봐 일단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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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을 팔지말고 이걸 팔아 시민이름이요 시민이름? 시민이름을 바꾼다고 그건 뭐야 시민이름을 갑자기 왜왜왜왜 어어 잠만잠만잠만 수익이 반토막난다 어어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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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융단 융단 안되나 야 더 싫어 가 빨리 귤 이럭 ду 우우웟 엑 뮤비 마사지 하나,둘,셋 어,건물을 올렸다가 지금 큰코다치고 있습니다 미칠것같아요 이거 필요없잖아 밀어 됐스 예 알겠습니다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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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야 잠마 어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모래폭풍 모래폭풍 부었네 아 그래도 뭐 중요한 곳에 모래폭풍이 아니라 다행이다 우리하고 관계없지롱 우리는 능산 뒤라고 산이 단막 주네 야 근데 멋있다 황사라니야 씹 중국에서 황사 넘어온다 이거 뭐야 여기 어 뭐 미친 어 뭐야 여기 사과조수 농장 사과조수는 됐고 사과조수는 됐고 사과조수는 됐고 사과조수는 됐고 이걸 더 늘려야겠구나 여기는 뭐니야 농부를 위한 농부를 위한 농부에 위한 어 그런 어 그런 도시를 지어야겠다 어 농부를 위한 도시를 건설하라 으 으 으 감사합니다.